안녕하세요 그대는 왜 행복을 못 찾고 걱정과 번뇌 어려움 속에서 당황하는가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첫 번째 시간 정함입니다 중국의 선을 계승하신 달마대사를 비롯한 육조혜능스님의 가르침을 보면 가히 깨달음의 경지를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평생을 문등병으로 고생하신 3조 승찬대사의 신신명에는 막축위원 이주공인이요 일종평례 만연자진이라 밖으로 얽힌 인연 쫓지 말고 안으로 헛것에 머무르지 마라 마음이 한결같이 평화로우면 장애는 흔적없이 거쳐지리라 지도문안 유겸연택하니 단막증에 동연 명백이리라 도 자체는 어려움이 없나니 분별과 선택만을 피하면 된다네 사랑과 미움을 떠나버리면 환하고 뚜렷하게 알게 되리라 밖에 인연인 색성약 미축법에 끄달리거나 내면의 눈기코여 몸 뜻에 머물지 않고 분별과 선택을 떠나면 열반의 일이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러한 승찬대사에서 많은 문화상 가운데 대략 14,5세쯤에 한 3위승이 예를 올리며 어떤 것이 불심입니까 하고 여쭈자 승찬은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하드냐 지금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하 너 또한 마음이 없는데 어찌 부처에게 마음이 있겠느냐 그러자 다시 3위승이 이 서천환공산에 해탈의 본문을 열어주실 분이 계시다고 해서 왔습니다 스님께 청하옵나니 자비를 베푸시오 저를 해탈의 본문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만히 듣고 있던 승찬이 하하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 그러자 3위는 아무도 저를 묶어 놓지 않았습니다 승찬은 다시 그런데 어째서 해탈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으로 그 3위는 크게 깨닫고 27세의 승찬으로부터 의발을 전수받아 제4조의 도신이 되었지요 이후 당태중이 도신에게 4번이나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했으나 따르지 않자 다시 당태중이 목을 치겠다고 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50여 년의 장좌 불화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제 승찬대사께서 3위 도신에게 하셨던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의 화두로 우리 불자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을 못 찾고 걱정과 번뇌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건지 또한 누가 우리를 묶어 놓은 건지 그리고 우리 행복이나 성공으로 가는 길을 누가 막은 건지 저희 스님께서 십수년 동안 불교 방송과 종교 신문 각 교도수나 샌프란시스코 불교 방송 그리고 각 사함의 법회를 통한 법문 가운데 좋은 내용들을 모아 올바른 삶의 지혜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편집해 놓은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재능이 있다고 하지요 단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이끌어내려 하지 않거나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르는 데 있다는 것인데 저 역시 직장생활 중이라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일요일이지만 안에 따라 발을 디딘 것이 한 번 두 번 횟수가 많아지고 조금씩 조금씩 불교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 재미도 있고 그동안 알고 있던 불교에 대해 회의도 느끼고 이제 어느덧 3, 4년에 매주 일요일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 궁금했던 것이 이해도 되고 즐거운 날들이 늘어나게 되어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왜 맨날 빌고 기도하는 여건으로 만들어 가는가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에 아직은 미진하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는 이런 것이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불교는 진실된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 감히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이래요 우리 불자님들 함께하는 수행자로서 늘 행복한 날들 만드시기를 기원 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첫 번째 시간 정함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